야 인간들이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갖다 버리네 보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육산빌딩이고 노란자 수산시장 가는 길이 저기 남산도 보이네 미세먼지가 있어서 보이는게 여기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 일반 무공항열차다 여기는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이고 일반열차다리 여기가 대광역에서 지하차도로 이용해서 가면 저기 여의도로 갈지 원효대교 쪽으로 빠지는 길이 저쪽에 있는데 좀 가다가 저쪽으로 가는 길 아이고 차량 통행이 많네 여기 전철이 올 시간이 안됐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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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데 쓰레기를 막 집어 던졌네 보니까 넝쿨이 넝쿨이 엄청나게 오히려 넝쿨이 이렇게 쓰레기 버린지 굉장히 오래된건 버린네 열 차가운거 열 차가운거 열 차가운거 열 차가운거 헹èse DAR 풀려 열차가 어느 소리가 들린다. 문산행열차가? 문산행열차 무공항열차다. 다섯량. 여섯량. 여섯량짜리. 아주 작은 열차네. 여섯량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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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량짜리.